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미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된 유형의 문제가 폼필터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전에 문제들은 폼필터를 적용하는 문제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폼필터를 어떻게 적용해요 이걸 적용을 했는데 저장을 했다가 다시 열면 다시 적용이 안된 상태로 나와요 이런 물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테이블을 열고 설정을 한 필터를 설정을 하고 테이블을 저장한 후 닫은 후 다시 테이블을 열면 필터가 해제된 상태에서 데이터들이 나오지만 이 부분에 필터 적용 해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블록으로 설정이 되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셨다고 하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세요 고급에 보면 폼필터라고 해서 엑셀의 고급필터처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들면 엔드 조건 오아 조건 따져서 만들면 아니면 고급필터 정렬을 눌러서 하면 우리가 오아 조건까지 다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준으로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하고요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 적용을 해주면 폼필터 예제 테이블이 이렇게 필터링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고급필터 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커리 디자인처럼 나와서 여기에 조건들을 집어넣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가 이렇게 뿅 필터링이 되고 우리가 다시 열었을 때 필터링이 적용된 상태로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 폼필터 예제 테이블을 속성을 열어서 여기 있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로드할 때 필터링을 예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24년도에 폼필터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고요 테이블의 속성에서 유효성 검사 설정하기 자 이 부분은 문제를 읽어볼게요 시작일 종료일 날짜가 있는데 있는 필드가 있는데 시작일은 종료일보다 이전에 있다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음 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필터가 시작일이라는 필터가 있고 종료일이라는 필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르게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시작일에 걸어야 될까요 종료일에 걸어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테이블의 속성창에 들어가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 1에서 내가 이 테이블을 열었을 때 시작일 종료일 필드에 대한 유효성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테이블의 속성창에서 설정을 하는 거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날짜 이후로 표시하시오라고 하면요 시작일 필드에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액세스는 날짜를 표시할 때 샵으로 서로 감싸 준다는 거로 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 유형에 보면 여기에 내가 시작일을 그냥 필드를 기준으로 시작일이 종료일보다 커 라고 하면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열 체크 제약 조건에서는 여러 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 테이블의 속성을 열어서요 여기 있는 속성 시트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서 하시면 이 문제 나와서 문제 푸시면요 또 3점 또 5점 따시잖아요 그래서 맞출 수 있고요 쉽게 맞출 수가 있고 매길 변수 커리 작성 시 우리는 2024년 개정 문제가 커리 문제가 5문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한 문제당 7점입니다 그래서 커리 문제를 많이 잘 풀면 35점을 닿았다면 우리가 70점 따기가 수월하잖아요 4개 변수 커리 만들기 문제였는데 하나의 필드에 대한 질문이 AND 함수를 이용하여 2개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서 문제를 복원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되게 가리가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폼필터 예제의 테이블을 기준으로 강사 지원 가능 나이가 25세보다 크고 30세 이하까지에 대한 조건식을 작성해 보려면 우리는요 나이를 기준으로 조건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지금 얘는 매개 변수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숫자 그대로 우리는 매개 변수 커리를 만들 때 대괄호를 치잖아요 그래서 지원 가능 입력 받을 값을 입력을 하고 25보다 크고 지원 마감이라는 문자열을 집어 넣었어요 그쵸? 30을 집어 넣으면 25에서 3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필터링이 되겠죠 그래서 AND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AND라는 함수를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갖고 오면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내가 어떤 텍스트 컨트롤 상자에 날짜 형식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거는 일부러 얘를 빼긴 뺐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불러와서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이런 형식으로 표시해서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하면요 포맷 함수를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물결도 따로 문자열로 표시하고 M%를 써서 뒤에 있는 값들을 각각의 값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불러와서, 필드명을 불러와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YYY, MM, DD 이 부분 알죠? XS는 H, H, Minutes가 N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N, N, 그리고 초는 S, Second 그리고 AAA는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4개면 요일이 붙은 거 MMM, DDDD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 집어넣는 부분도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녀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과 형식을 변경하시오 이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부분이냐면 성별에 이렇게 체크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Yes, No 형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속성에 들어가서요 확인 란을 텍스트 상자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텍스트가 Yes, No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형식에 남, 여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여기 표시된 것처럼 첫 번째는 Yes, No 데이터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 표시자로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True의 남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남, 여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되 여기 색깔도 형식에 색깔을 집어넣으면 색깔을 반영해서 입력이 된다는 거 이것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콤보 상자 조회 설정하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이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필드를 갖고 오고 아니면 이 필드가 아예 없는데 만들어서 집어넣으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보고는 하지 못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테이블에서 여기 있네요 대리점 상세라는 테이블에서 강동 매출의 고객수를 갖고 와요 강동 매출의 고객수를 갖고 와서 이렇게 콤보 상자 형식으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앞에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리점 상세라는 테이블도 만들어져 있어서 필드명이 나와 있고 대리점 코드라는 이 부분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코드를 갖고 오고 제일 처음에 코드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강동 월 매출의 고객수를 차례대로 갖고 오되 코드는 저장이 되지만 바운드는 되지만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을 다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코드 대리점명 월 매출의 고객수를 갖고 온 다음에 이 부분의 열을 안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0cm 1,1,1이라고 하면 이렇게 첫 번째 갖고 온 값은 안 보여지고 나머지 세 개의 값만 보여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보이기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선택을 해서 저장되는 바운드되는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 값이 보여진다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대리점 코드를 불러오면 리버 1로 이렇게 불러온다는 겁니다 오더바이를 이용해서 정렬하기 오더바이저은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년으로 내림차선 정렬하고 이름별로 오름차선 정렬하는 코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밑점 오더바이에서요 학년 큰 따옴표 안에 우리 밑점 필터 필터 온에서 큰 따옴표 안에 조건을 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따옴표 안에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field명 dsc, field명 asc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개를 한꺼번에 먼저 있는 거를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정렬이 됐으면 두 번째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콤마를 기준으로 이중 처리를 가능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조건부 서식에서 end와 o와 함수를 써서 조건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end함수, o와 함수를 써서 x처럼 a조건, b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xs는 그냥 쭉 이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점이 a이거나 b이기 때문에 이 end랑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줬다? 처음에 가로를 열어줬다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end, a에 해당하는 조건이 이것도 만족을 하고 true가 나와야 되고 그쵸? 그리고 점수가 80에서 104일 때 이것도 만족을 하면 이렇게 적용을 해줘 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between a and b라고 했는데 점수라는 페이드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대가로에 점수를 집어넣고 between a and b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if문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페이드명에 value값 만들기, null값 지정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 부분이 if의 iif의 조건이 사과하면 사과고 나머지는 기타로 집어넣고 아니면 가일로 집어넣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이 가일명이 사과이면 사과라고 집어넣고 나머지는 가일로 표시하시오 이런 식으로 iif문을 사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태가 제약이면 제약이고 제약이 아니면 그냥 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null값으로 지정을 할 때는 거짓값에 엑셀처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가로를 닫고 마무리를 해주면요 true에 해당하는 값들만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값에는 그냥 null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iif함수 조건제를 써서 입력하는 부분이고 결과를 갖고 오는 커리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like절을 사용해서 우리 조건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있고 fade에 각각의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like 대가로 안에 m, w라고 하면 얘는 or를 얘기하는 거예요 or, or고 이 짝대기는요 and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까지가 얘기를 하는 거 1에서 4까지를 얘기하는 거 빼기는 콤마는 or예요 이거 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시작하는 값이 m이나 w로 시작을 하고 그쵸? 마지막에 끝나는 값이 1 또는 3, 4 1, 3, 4에 해당하는 값을 필터링을 해줘 라고 한 거고 그쵸? 그리고 얘는 뭐예요? 시작하는 값이 10이고 그리고 얘는 1-3이니까 101, 102, 103이 되겠죠 이거에 해당하는 조건 이거나 5와 like 10 10에서 1, 2, 3이겠죠 1, 101, 102, 103이 오는데 뒤에 별이 붙었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뒤에 있는 부분들도 다 갖고 오는 거고 앞에 있는 부분은 딱 뭐예요? 101, 102, 103만 갖고 오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심표는 5하고 빼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라이크 절에 저 와이드 카드 문자를 사용해서 값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들을 연습해 가시면 또 한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필드의 값이 없으면 빼기 표시 아니면 필드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커리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값에 여기 값이 나왔으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없는 값에 빼기가 들어가게끔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우리는 피버 피버 테이블이 크로스텝 커리라고 했잖아요 크로스텝 커리에 핵머리 글, 열머리 글 값을 집어넣어서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서 만들어 집어넣는 건데 핵머리 글을 만들 때 이름의 값이 is null 빈칸이면 나는 빼기를 입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름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명을 기준으로 값이 없으면 이렇게 빼기로 입력이 되고 나머지 친구들의 이름은 다 갖고 오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내가 이름을 기준으로 남녀 성별을 기준으로 열머리 글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남자면 여기에 체크 여자면 여기에 체크되게끔 학생 정보의 아이디에 카운트 값으로 싸준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한 친구들의 해당하는 아이디의 개수를 세니까 여기 성별이 남이면 남의 체크 아니면 여의 1이라는 값이 나와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이런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문제냐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학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성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면 isNull이라는 함수를 써서요 이름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름이 없는 값에는 빼기가 표시가 되고 이름의 값이 있으면 카운트로 해서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표시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습니다 크로스텝 커리의 경조사 특별비는 제외하고 not in 그리고 열머리끌은 월별로 표시하기 위해서 포맷 함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IIF 이게 문제죠 IIF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빼기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되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핵머리끌 열머리끌을 집어넣고 값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카운트에 출근 항목을 개수를 세서 얘가 0 이상이야? 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건수를 써주는 거예요 각각의 건수를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빼기로 표시해줘 라고 하는 부분의 유형의 문제가 또 커리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얘는 그냥 조건으로 집어넣습니다 not in이라고 해서 경조사와 특별비는 빼 만일에 in이라고 하면 뭘까요? 경조사와 특별비만 포함한 결과를 보여줘 이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앤드 오함수를 사용한 조건 작성 이거는 위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분류명의 필드명의 마지막에 값이 b이거나 금으로 끝나고 금액 필드의 값이 2만원 이하이거나 10만원 이상일 때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글꽃 스타일을 굵게 빨간색으로 설정할 것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이 end라는 함수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가로를 쳐줘야 된다는 거 이게 큰 a 조건이고 얘가 큰 b 조건이고 그래서 빨간색이 a 조건이면 얘가 b 조건이고 두 개 다 true, true일 때 적용해줘 라고 하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액세스를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2000 add to 컴활에 해당하는 게시판에 학습질문 게시판이 있고요 여기 2024 실기복원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지금 이제 복원되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와서 의문이 있는 문제들이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던 문제들을 올려놓으면 살을 붙여가지고 문제들을 완성을 해서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시판에 활용을 해서 조금 기억하는 거를 적어두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푼 문제들도 물어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add to 부스트업 기출문제 있잖아요 부스트업 기출문제를 포함해서 만들 겁니다 10회차의 기출문제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들은 어디서 봐요? 라고 하면 이 게시판에 계속 활용을 해서 계속 한 문제씩 찾는 대로 그리고 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 라고 하면 그 문제들을 한 문제씩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이미남의 add to comment은요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화이팅도 아니에요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아시겠죠? 잘생긴 이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